문제, 최선 세 문제니까 근데 꼼꼼히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 무권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무권대리는 두 번은 돌려야 되더라고요 두 번 정도 돌려야 되는 거고 가장 문제가 이거예요 잠깐 봐보시면 우리가 갑이 지금 대리권을 주잖아요 얘가 대리인이란 말이야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여기가 메인이에요 대리인하고 상대방 있잖아요 이 사이가 메인이에요 여기를 계약을 하는 거거든, 법률 행위 여기서 발생되는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지를 먼저 치고 가자고 이 대리인이란 사람이 안 써도 됩니다 종류를 나누면, 종류를 나누면, 분류를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가 이무대리가 있어요 이무대리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정대리인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인 그러거든요 모르면 무조건 단어를 끊어 읽으세요 그 습관만 들으면 민법의 법률 용어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대리인, 이건 사람인자니까 대리하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대리하는 사람이고 여기도 대리인이죠 그런데 여기 이무라는 거하고 여기 법정이라는 게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이무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줄 숫자, 권세권자거든요 권한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숙권행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앞으로 우리가 선임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무대리인이에요 선임했다, 선임했다 이런 거 그럼 법정은 뭐예요? 법으로 정한 거잖아요 법으로 정한 거 그럼 여기는 숙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지 선임이란 걸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애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모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친권자로서의 지위도 있어요 그럼 친권자라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부모의 법정 대리인 명칭이 친권자예요 이게 99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친권자, 친권자 하는 게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럼 친권이라는 건 내 딸내미가 나한테 대리권을 준 게 아니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친권자라는 법정 대리권을 부여한 거죠 나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법정 대리인이 계신 게 아니고 부모님이 계셔요라고 해야 되지 저도 친권자 계셔요 그럼 안 된다고 왜? 얼굴이 달라 지금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 푸석푸석해 그건 연식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도 갖다 놓고 저 친권자가 계셔요 그러면 저 미성년자예요? 이 말과 같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모님은 계시지만 친권자는 안 계시고 꼭 그렇게 법정 대리인을 가지고 싶다면 미침은 돼요 침도 흘리고 해서 가정법원에 후견 선고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후견인이 나와요 후견인이 그래서 법정, 이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 해볼게요 잘 안 써요 우리 시험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까? 그 생각은 드는데 하나가 능동 대리인이 있고 수동 대리인이 있어요 이걸 프린트는 내가 안 넣었어요 나중에 마스터북은 있는데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능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살표를 우리 상대방한테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이런 말이고 반대로 수동이라는 의미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받는 이런 거야 받는 그러면 한다라는 건 적극적인 거잖아요 수동은 받는 거잖아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야 이거 본인한테 전달 좀 해줘 라고 하는 거 상대방이 하는 거 그럼 이 대리인이 받는 거잖아 받는 거 수동적인 거 여기는 뭐예요? 얘는 하는 거고요 적극적 그럼 우리가 보통 대리인 그러면 능동을 말하지 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대리 그러면 집을 판다 등기한다 소송을 하는 능동 대리를 말한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을이 유권 대리가 있을 수 있고요 무권 대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유수류자 권세권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얘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갑시다 권리라는 거하고 권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개 의미는 달라요 권리는 법률상에 주어진 힘이라고 해요 이게 보통 천부인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는 권리도 있습니다 생명권 행복초구권 어떤 평등권 이런 것들은요 국가가 법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모두 태어나면 가지는 권리가 바로 하늘이 준 권리 이걸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하늘이 줬다라고 하거든요 법이 규제를 못해요 그게 평등권 그렇죠 이게 행복초구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선거권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나한테 주는 거죠 이게 권리 나 자신을 위해서 행위하는 걸 권리라 하고 권한은 나를 위해서 행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권자는 우리 부모님 스스로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 그래요 권한 알겠죠? 권한이 있다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자가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얘가 행위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행위하는 거야? 의를 본인을 위해서 행위하는 거니까 갑을 그래서 여기에 가볼게요 이렇게 샵에 안 나와요 그렇다 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런 거 이건 유권이고 얘는 무권이잖아요 그러면 유권은 권한이 있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 봐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9천에 팔았단 말이에요 유권이잖아 권한 줬으니까 그런데 9천에 팔았지 그럼 갑이 마음에 안 들어 난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왜 9천에 팔았냐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책임 져야 돼 유권은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거고 무권은 권한 없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본인이 책임 져 안 줘 안 지는 거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얘가 매매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누가요? 갑의 집을 갑이 팔아달라고 주지도 않았어 오지랖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때 갑이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도 돼요 왜? 책임 안 줘도 되니까 내가 왜 너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돼? 내가 을한테 내 집 팔아달라고 데리고 준 적도 없는데 나 책임 안 줘? 정당하다는 거지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무법정 유권 묵권은 자주 써먹거든요 이것들은 그런데 이건 안 써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좀 편하다는 거 그러면 대리권은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목차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왜 그러냐면 목차를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내용을 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대리권은 양이 많아서 그러죠?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권들이까지 정리하고 갈 건데 꼼꼼하게 하진 않아요 묵권은 제가 협의의 묵권 표현들이가 있지만 협의의 묵권만 제가 잠깐 보고 정리하면 끝날 거거든요 다음 주 오면 내가 물권적 청구권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프린트에 나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뭐가 있냐면 11월, 12월은 그냥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 정도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공부했다가 아쉽게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노느니 연불한다고 감각이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그것 때문에 한다 생각하면 돼요 마스터북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자고 1년간 이거 하면 그거 하고 나중에 3, 4월 달도 우리가 요약집을 해야 되지만 저는 마스터북을 할 거고 그때 문제는 한 800개 정도 풀 거예요 OX 문제로 이걸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으로 아마 답을 찾을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안 풀어도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프린트 나눠드리면 10번은 읽고 오세요 10번은 안 읽기만 해봐요 자, 여기 여기가 뭐가 있냐면 대리 제도에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난 복잡하게 안 살고 싶거든요 전 죄송해요 이게 죄송한데 머리 시골 내려갔다가 한 4일 정도 있다가 저는 와서 수업을 하고 3일 정도 수업을 하고 시골 내려가거든요 전 집이 시골이라 근데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답답해요 너무 나는 그대로 가고 싶은데 막 경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주변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하고 난 내가 그걸 많이 받아요 느낌에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좀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난 시골 내려가면 너무 편해요 너무 마음 편해서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금방 입관해요 금방 죽는다고 이게 왜 웃어요? 입관이 뭔지 몰랐어요? 향냄새 맡은다고 내가 돌아보니까 금방 제가 50이 됐더라고 지천명이 됐더라고 헌게 없어요 저는 그냥 학원 강의만 냅다 한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원 강의 저 몇 년 했는데요 사람들 다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삶이에요 9시에 와가지고 학원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람도 있겠지만 밤 10시에 11시에 넘어서 퇴근해요 야간방까지 하고 나면 그게 뭔 불쌍한 삶이지 그게 좋은 삶이에요 이게 돈 벌어놓은 거 다 썼잖아요 없어 백만 원을 벌면 백만 원을 쓰고 천만 원을 벌면 천만 원을 쓰게 돼 있거든요 이재용 씨 아들 딸이 아니면 똑같아요 인생은 이게 근데 그렇게 악다고 살고 살아도 거기더라고 서울대 나와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기업의 부장이에요 연봉 8천이에요 그때까지 올라가 봐야 옷 벗어야 되죠 잘나고 똑똑 갔으면 뭔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지 그건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글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허망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아들 딸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같이 놀러 가다고 싶어도 놀러 안 가요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하지 그래서 뒤돌아보면 부부가 최고더라고요 저는 와이프가 의지가 되고 와이프가 나는 화 안 나겠어요? 신랑이 화 안 내겠냐고 그럼 저 헤어지고 싶죠 그럼 주위에서 물어보죠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날 거냐고 만난다고 해야죠 밥은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악다고 쓰고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셔서 공부하는 대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좋아요 머리가 좋고 나쁨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양을 적게 하되 꼼꼼히 보셔야 된다고 꼼꼼히 안 그러면 거의 나가버리거든요 문제가 자 봐요 이제 대리 제도를 하나 볼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삼명관계를 볼 거예요 오늘 농담이 너무 많아졌네 원래 삼명관계 삼명관계는 세 가지 면이 있는데 이 한 면 대리권을 주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대리 효과가 귀속되는 면이 있는데 예전에 이 삼명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걸 그런데 이 틀이 25회 지나면서 무너져버렸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민법은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민법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의의가 나오잖아요 대리에 그럼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범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 네 번째 대리권의 제한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 현명주의 나오죠 이렇게 일류로 번호를 붙였거든요 이게 아홉 가지예요 대리권 남용까지 여기까지 종합으로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여기까지가 이게 되나요? 올해 두 문제가 배정됐어요 올해는요 얘하고 여기 뒤에 복대리가 나오거든요 10번하고 11번이 있는데 그건 마태복에 뺐고요 지금 여기는 여기 복대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합해가지고 올해 두 문제가 배정이 된 거야 하나가 사례 문제 하나가 일반 내용으로 얼마나 당황한지 아세요? 대리권 소멸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 사망하죠 대리인이 사망하잖아 그럼 대리권 소멸되잖아 그럼 몇 날 외운다? 사사성파 종료 철회로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는 1번이 뭔지 아세요? 을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 그걸 틀리고 나와요 당황해요 뻔히 대리권이 죽으면 대리권 소멸한다고 써져 있는데 버젓이 철장에 가면 대리인 을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고 1번 지문이 나와 있어요 그게 답인데 그럴 수 있을까? 그럴 거야? 맞네? 하고 가버린다고 그게 아까 5 곱하기 아까 3은 얼마 하다가 문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논술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버리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 사명관계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복대리예요 이 복자가 겹칠 복자예요 한자로 겹친다 얘가 대리인이잖아 대리인 한 명이 또 나오는 거야 대리인 중복된다고 이걸 중복 대리인인데 중자를 지워서 복대리 그러는 거야 한 명이 더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목권 대리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은 목권 대리가 무조건 두 문제 요즘은요 협의의 목권 표현들이 이 두 가지가 한 문제가 나오는 거 세 문제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올해 두 문제 얘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33회 때는 네 문제가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리는 버릴 게 없다는 거지 대리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삼명관계를 하나씩 보는 건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제가 대리를 하다 보면 지금 의의 있잖아 의의 의의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그럼 여기까지 그럼 대리권의 발생은 여기까지잖아 그렇죠? 대리권의 범위는 밑에 여기까지단 말이에요 그게 딱딱 끊어서 이게 한 지문 이게 한 지문이고 예를 들면 대리권의 범위 여기까지 한 지문 오지선다행이니까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에서 한 지문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에서 한 지문 그래서 종합으로 다섯 개 지문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종합 문제라고 공부를 할 때는 대리권 소멸을 따로 하고 현명주의 따로 하고 따로 해서 공부를 해버리라고 그럼 이게 꼼꼼하게 해놓으면 이게 종합이 되더라도 지문을 맞출 수가 있거든 이게 뒤죽박죽 섞지 말고 그러니까 끊어지게 명확하게 다시 보면 자 이제 줄 쳐보게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여기 동그라미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여기가 현명이라는 거예요 현명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이거든요 현명을 해요 그럼 현명을 나중에 하고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랬죠 하거나 이건 능동이거든요 안 써도 돼요 제3자의 의사 표시를 수령해 받는 거죠 이건 수동 대리예요 수동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동그라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의 이름 동그라미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자 그러면 여기는 행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을이 되는 거고 갑을 병 그다음에 효과는 효력은 본인에게 갑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행위자와 효과를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게 대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인데요 대리권의 발생은 첫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한 지문이 있어요 한 지문이 그게 뭐냐 법정이란 글자 동그라미 쳐요 법정은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돼요? 어떻게? 여기 비정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예전에는 이걸 다 외웠거든요 법률 규정은 친권자고 선임은 후견인이고 외웠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정은 규정 자, 이문은 어떻게 해요? 이문은요? 법률 행위, 이걸 뭐라고 하죠? 숙권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야 숙권 행위가 뭐냐? 숙권 행위, 권한을 주는 행위인데 그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예요 이게 한 지문 이게 1번 두 번째는 숙권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요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네,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서면 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분류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하나 더 써놔볼게요 여기다가 시험에 나오는 지문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출연 행위라는 게 있고 비출연 행위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비출연 행위라고 해요 비출연 행위라고 하는데요 비출연 행위는 자기는 감소가 되지만 타인은 증가가 안 되는 게 비출연인데 안 써도 돼요 그냥 나중에 계약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숙권 행위가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숙권 행위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 두 번째는 분류식이에요 그래서 서면 구도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출연이다라고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분류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분류식 그래서 그걸 빨간색으로 표시했다가 포커스로 맞춰놓고 외우시라는 거지 읽어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로 한번 가볼게요 대리권의 범위 이 대리권의 범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 대리권의 범위 이렇게 체크 이렇게 체크 저는 이렇게 체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 프린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프린트 제가 만들고 다시 보거든요 그래서 낙서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다 봐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다가 색깔을 칠해놓으면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멋있잖아요 색깔이랑 대리권의 범위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잖아요 매매라고 그럼 매매가 되면 계약서를 먼저 쓰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지나고 한 달 있다가 장금 칠하잖아요 그럼 내가 매매를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을 때 그 매매 계약서를 쓰는 것까지만 되는 건지 중도금도 받을 수 있는지 장금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우리가 저희 와이프하고 섬에 놀러 갔다가 그렇죠? 뭐라고 불러요? 차 끊기고 배 끊기면 우리가 모텔에 가서 가서 뭐라고 해야 이렇게 숙박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은 하나만 얻어 두 개 얻어야 돼 하나만 모텔이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모텔이 뭐해? 텔레비 꺼!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통 잘되게 뭐라고 집사람이 이게 손만 잡고자 그러잖아요 손만 잡고자 그러면 정말 손만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깨도 잡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 준다고 그게 대리권의 범위예요 지금 이해 돼요? 그럼 손만 잡고자 해야 돼 어깨도 잡아야 돼 어깨를 잡아야 결혼하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손만 잡고 자면 농담인데 참 우리가 유머가 다른가 봐 코드가 그렇죠? 대답을 안 해요 자 법정 대리는 대리권의 범위가 뭘로 정해져요? 법에 규정이야 얼마나 쉬워 규정인 거야 그럼 이무대리권은요 숙권행이야 숙권 권한을 줄 때 여기까지 해? 이런다고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들이 여기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법의 규정이나 숙권행위가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불명확할 때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118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조심할 거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잖아 여기는 범위의 명확성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번 나왔어 27회 때 이 대리권의 범위는 거의 문제가 배정됩니다 이건 무조건 배정되는데 얘가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5개인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올해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33회 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할 때 여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118조가 적용되거든요 이게 준용되냐고 물어봤어요 이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할 때에도 이 118조가 적용된가요? 준용된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준용 안 돼요 명확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얘는 불명확할 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자 그럼 명확하지 않을 때는 보존행위 동그라미 쳐요 이용행위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계량행위 동그라미 쳐요 올해는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제한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처분행위는 불가능해요 매각행위 증여 교환 탐 우리가 전을 답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답을 전으로 바꾸는 거 지목변경하는 거 있죠? 이것도 안 돼요 아니면 예금 있잖아 예금을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사체로 돌린다? 돼야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 물어볼게요 보존행위가 어떤 게 보존행위일까요? 보존행위는 쉽게 말하면 지붕에서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거야 그게 보존행위 담벼락이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워야 되는 게 보존행위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있죠 예를 든다면 미등기 등기가 안 된 거잖아 아니 믿자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야 이것도 보존행위거든요 이게 아마 28회 때 나왔던 지문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용은 뭐냐면 집을 빌려줘가지고 월세를 받아요 수익 수익 이게 수익을 벌어들인 게 이용이에요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 이런 게 이용이고요 계량이라는 것은 가치 증가 가치 증가라고 해서 그냥 느낌만 해보세요 마당에 잔디가 없는 것보다는 잔디가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계량행인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건 수업을 듣는 게 보존이야 이용이야 계량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계량이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그렇죠? 어제 물어봤더니 보존행위라고 하죠 등계 있어야 보존을 하지 등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계량하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수업 끝나고 농담해 진짜 나중에 합격하면 눈을 키워 이렇게 그렇죠? 이게 계량인 거야 우리 집사람은 내가 그랬죠 70인데 키가 70인데 몸무게는 56kg 57kg밖에 안 가요 날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볼륨감이 없어 볼륨감 내가 집사람인데 그러거든 뭔가 좀 고쳐보라고 계조를 그랬더니 싫대 자기는 계량을 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증가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집사람은 싫다고 하더라고요 눈만 텄어 다시 여기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눈만 튀고 갔어요 딸내미하고 그랬더니 딸내미 하는 말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절대 남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대 1급 비밀로 지금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여러분들 이 상태는 안 돼 나중에 다 계량을 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증가시키고 그래야 되지 농담해요 이 보존행위는 좋은 거잖아 그래서 무제한인 거야 이용과 계량은 제한을 받는 거야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예전에 그 내용들을 다 해왔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 시험을 안 내요 그 시험을 그런데 이것만 기억해라고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도 보존행위다 그 정도만 그런데 얘는 시험 나온 것보다는 얘가 중요하다고 자, 봐봐 인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명확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게 다 판례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매매계약 동그라미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거 본인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냥 자기가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금 지급을 연계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냐면 매수자가 전화가 온 거야 야, 을 나 이거 매매 대금 이번 5월 1일 날 줘야 되잖아 돈이 안 들어오네 이거 한 이틀만 뒤로 연계해 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숙권 없이 그래 그럼 이틀 있다가 잔금 7회라고 연계해 줄 수가 있다고 이 대리권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거기가 그런데 이건 안 돼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취소권하고 해제권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리권자가 취소해버리거나 해제해버리면 이건 될 수 없다 이건 뭘로 받아야 돼? 이건 본인의 본인의 이걸 그냥 특별수권이라고 하는데 별도의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과 같아요 별도의 숙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대리인이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여금이 있잖아 빌려준 돈이거든요 빌려준 돈을 좀 받아갖고 오세요 그랬다고 가서 보니까 얘가 짠해 짠하니까 뭐라고 그래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깎아줄 테니까 200만 원만 줘 그건 대리인이 하면 안 돼 본인이 총로 쏴본다? 그렇죠? 그럼 물어봐야지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짠한데 300만 원 다 받기는 그렇다 100만 원 깎아주고 200만 받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일부를 면제시켜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X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금이 있잖아 예금을 체결할 권한을 줬는데 그걸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통장을 관리할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럼 안 된다고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경매 그 다음에 취하동이 안 된다라고 돼요 이게 뭐냐면 갑의 집을 A은행이 경매를 붙였어요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경매를 붙였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좀 일부를 변제한 거야 일부를 변제하면서 내가 이거 돈 갚을 테니까 내 집 경매를 좀 하지마 경매 취하해줘 취하 경매하지마 이런 의미예요 그럼 얘가 아무 제재 없이 경매를 취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았는데 아직 장금을 칠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럼 얘가 마음대로 취하해버리면 안 되거든 낙찰자가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얘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낙찰자에 동의를 받아야 얘가 경매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찰자가 장금을 모두 칠해버렸죠 장금을 칠하면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취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여기에 경매를 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대리인에게 그런데 강제 경매 신청해서 대리인이 낙찰을 받은 거야 낙찰을 받았는데 은행이 이걸 취하겠다고 동의해달라고 온 거야 그럼 대리인이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대리인이 동의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숙권을 받아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동의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외우지 말고 경매가 보이잖아 동그라미 취하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찾으라고 포인트를 세상을 다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여 문장을 다 읽어야 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이게 이게 네 가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매매 그럼 뭐야 중도금 장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연계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취소권 해제권은 안 된다 대여금 일부 면제 안 되고 예금 담보대출 안 된다 경매 취하동이 안 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가보면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안으로 합시다 잠깐 대리인은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그래서 대리행위에서 의사결정을 누구 하죠? 내가 이렇게 병하고 계약을 맺을 거거든 그럼 이 중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대리인이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모든 걸 대리인이 결정하다 보니까 본인이 불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권을 좀 제안해야 되겠다 재리권 대안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런데 올해 33회 때도 공동대리가 혐였거든요 이게 나왔었는데 1번 첫 번째는 자기 계약이라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 대리라 그래 세 번째는 공동대리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 자기 계약이잖아 자기가 계약을 하는 거야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와야지 상대방이 자기다 자기라고 그러면 이 집의 가격을 누가 결정해? 의리 결정하지 자기가 사는 거야 갑의 대리인이면서 자기가 매수자라고 그럼 의사결정을 얘가 하잖아 그럼 비싸게 낫게 해 나는 양심에 따라서 시가로 해 그런 사람 없어 죄송한데 거의 99%는 낫게 해 자기가 사니까 그럼 얘가 손해를 보잖아 하지 말라 이거지 자기 계약 하지 마 두 번째는 얘고요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죠? 그런데 여기 벽이 상대방인데 집을 사달라고 대리권 주는 거야 여기는 팔아달라 여기는 사달라 그런 거라고 제 말 이해 돼요? 그럼 양쪽을 대리하잖아 그럼 을은 고민스럽다? 뭐가 고민스러워요? 짜장면을 사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야 그럼 얘는 안쪽을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군가 손해를 봐 안 봐 보는 거지 쌍방을 대리하니까 봐봐 단어 자기가 계약하잖아 쌍방을 대리하잖아 이 문자에다가 이 상황을 그려 넣으라니까 이걸 연상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애울 게 줄어들거든요 그럼 봐 자기 계약 자기 동그라미 쌍방 동그라미 쳐요 그럼 자기 계약과 쌍방들은 원칙이 뭐야 원칙은 금지야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위반이 됐나 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을 했어 보이죠? 자기 계약 해버린 거야 쌍방대로 해버린 거라고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안 거야 갑이 내 집을 당신이 샀어? 잘했네 계약대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해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원칙은 금지인데 위반했죠? 그런데 얘는 무권대리야 무권대리 이 무권대리를 다른 말로 옆에 쓰세요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유동적 무효는 뭐였어? 지금은 무효지만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는 걸 유동적 무효라고 했잖아 저번 주에 우리 배웠는데 무효 취소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이 추인을 하면 본인이 뭐 하면? 추후에 추후에 인정하면 추후에 인정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려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게 요셔비 이게 이렇게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이게 이거 잘 나오는 셔문제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엄청 잘 나와 이런 질문들이 자 두 번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은 무슨 말이야 내 집을 당신이 사겠다고? 사 시세대로 승낙을 받거나 다툼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툼이 없다는 건 변제기가 도래한 거거든요 요건 나중에 제가 판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변제기 도래한 거 여러분들 등기 신청이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 토지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아파트 사다 보면 매도자 매수자가 뭐라고 그래 혹시 아는 법무사 있냐고 물어보죠 그럼 뭐 없으면 내가 아는 법무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등기 맡길까? 그럼 매도자 매수자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해요 이것들은 이렇게 이해 되시죠? 자 그 다음 공동 대림 공동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걸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 안 해 보통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변호사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한 명이지 한 명 그런데 만약에 무슨 재벌 회장님이 소송을 하면 변호인 단이라 그래 그러면 본인에게 변호사가 엄청 많다는 거지 대리인이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일인에게 대리인이 여럿이 있는 거야 여럿 그럼 이게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공동 대리가 원칙이에요?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럼 뭐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여기를 뭘로 바꾸는 거야?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도 33에도 이것만 하나 체크하는 거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법의 규정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친권이에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를 해야 돼요 공동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이게 그래서 친권은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동 행사해라 이렇게 우리 집은 보통 저희 집사람이 다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시기지만 거의 때문에 공동이에요 일단 그게 공동이래요 그게 통본데 자 각자 대리가 뭐라고요? 원칙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파트가 한 문제 두 개 정도 지문이 들어가 지문 오지 선다행에서 이걸 한 문제로 내겠어요 오지에서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이것만 보라고 이해 되죠? 자 하나 더 해볼게 이제 대리권 소멸 대리권도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대리권 소멸은 가볍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본인은 누가 있어요? 본인은요 자 이무대리와 법정의 공통된 소멸사유거든요 그럼 이무는 어떻게 법인은 본인은 사망 보여요? 본인 사망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본인 사망 그 다음에 여기는 또요 대리인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 대리인 뭐가 돼요? 화산이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얘가 똘망똘망해요 그래서 나 대신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거든 이해 돼요? 그래 나중에 뭐 계약서 쓰겠다고 커피 하나 하자고 나갔다 그런데 얘가 막 검은 자는 안 보이고 흰 자가 보이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애인데 얘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그럼 물어보지 혹시 후견 선고 받았냐고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가격을 제대로 하겠냐고 얘가 그래서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이 대리인이요 대리 행위하다가 대리인 자신이 파산 선고 받은 거야 파산 선고 망했다고 그럼 본인 재산 빼돌릴까 안 빼돌릴까? 안 빼돌릴 수 있지 그런데 빼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거야 이게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임의대리권만 소멸사유인데 종료라는 게 뭐냐면 집을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집을 다 판 거야 종료된 거지 등기해 주세요 그럼 등기가 다 된 거지 원인관계가 종료가 된 거죠? 그럼 대리권 소멸하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철회는 뭐냐면 얘가 아직 일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얘가 좀 불성실해요 얘가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나가 나 너한테 일 못 맡기겠어 이게 철회예요 이걸 외울 때는 단순히 외우세요 사사성파 종료 철회 왜 빚금됐는지 아시겠죠? 사사성파는 임우와 법정의 공통이고 종료 철회는 임의대리권만 소멸사유거든요 이렇게 답도 알려드릴까? 답도? 답도 자 본인의 본인의 뭐가 있어요? 사망 점 그 다음에 성년후경개신 점 그 다음에 파산 대리권 소멸사유도 아니다 본 것 같아 다 들어갔어 사망 성년후경 파산 그죠? 답은 아니야 왜? 여기는 본인이 사망하고 본인이 성년 본인이 파산이라는 의미야 이 의미가 근데 성년후경개시하고 파산은 누구만 해당돼? 대리인이야 이걸 못 찾아 이걸 미치고 포착되었다니까 이거 진짜로 이거 심표야 심표 문장이 연결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답이 얘가 되는 거야 얘가 이것만 조심해라고 이것만 대리인 죽으면 상속 안 돼요 대리권 알겠죠? 그래서 이거 사사성파 종료철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어려운 거 됐죠? 깔끔하죠? 깔끔하다니까 민법은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게 자 여기 현명주의 현명 동그라미 현명 자 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거예요 현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옆에다가 써놔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현명은 본인을 위하여 이 본인을 위하여 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본인을 위한다라는 건 대리인이 이 대리 행위를 할 때 이게 저는 갑에 대린 의린데요 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제가 여기 봐볼래요? 이게 정확히 개념을 짜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병에게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을이 병이란 사람과 대리 행위를 할 때 자 현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명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갑에 대린 의린데요 라고 하는 거야 갑에 대린 의린데요 라는 거고 또 하나가 현명을 안 했다고 합시다 듣고만 계세요 얘가 현명을 했어요 지금 그럼 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집 매도자 당사자 매도자 당사자가 갑인데 그걸 대신 의리 행위해 주는구나 그럼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고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병은 갑에게 청구해야 된다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는 걸 알면서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의리 현명을 하지 않으면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병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집의 소유자는 갑인데 매매 당사자는 의리라고 생각해요 아 남의 물건을 의리 매도자가 돼서 파는구나 그럼 내가 등기를 청구할 때는 의리에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갖는다고 그럼 현명을 한 거와 안 한 거 현명을 했다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대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리 행위가 되니까 여기에 당사자 당사자를 누구로 인식하는 거야 갑으로 인식하는 거야 갑으로 그래서 나중에 병이 등기 주세요 그러면 갑한테 달라고 해 그럼 갑의 등기가 을한테 넘어오고 을에서 다시 병으로 오는 게 아니야 현명이 되면 다이렉트로 가져오는 거지 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얘는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어요 그럼 이 행위를 누구 행위로 봐 당사자를 당사자를 을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는 거야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야 을에게 청구하는 거야 을에게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거든 그럼 물어볼까 여러분들 하나만 더 물어볼게 상식이요 대답을 해봐요 얘가 현명을 지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면 나중에 유권 대리가 있어 여기에 무권 대리가 있고 이렇게 그럼 유권 대리는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현명을 그럼 무권 대리는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줄 따라가 봐 따라가 봐라고 현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는데 어떻게 대리라고 써 이거 현명했어 안 했어 했다는 거야 근데 얘는 권한이 있어 없어 있고 얘는 권한이 없는 거에 차이인 거지 현명은 한다니까 나는 가베드는 의리인데요 하고 매매를 했는데 권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권 무권이 나눠지는 거지 얘들은 현명한 거라고 현명 안 하면 무권 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단지 이제 나중에 가면 현명을 하지 않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무권 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이걸 본인이 취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뿐이지 걔는 무권이 아니야 현명을 안 하면 대리잖아 대리 대리 행위는 현명을 해야 된다니까 이해 되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 현명주의 현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명을 하는 이유는 그 본인을 위하여라고 돼 있죠? 이 본인을 위한다는 게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뭐 한다? 귀속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법률 효과는 이익일까? 불리기일까? 이익불리 둘 다 맞아요 법률 효과는 이익이 되든 플러스 불이익이 되든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리 행위를 하다 보면 꼭 이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불리기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자 이때 현명은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명시 몫이 꼭 동그라미 안 쳐도 돼요 구두 서면 모두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여기 현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다가 비어있나? 비어있죠 옆에 제가 한번 이걸 써드려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현명을 할 때는 제한이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계약서를 이렇게 써요 매매계약서를 그리고 하단부 있죠 제일 하단부에다가 갑에 대리인 을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럼 현명이 된 거죠 본인 이름 나왔잖아 갑에 대리인 을 자 그 다음에 또는 여기다가 본인 이름 본인 본인 갑이라는 본인 이름만 이름만 기재를 한 거예요 본인 이름만 그럼 효과는 어떻게 해요 본인한테 계속되겠지 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 시험에서는 계약서에다가 대리인 을만 쓰는 거야 을 이름만 근데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위임장이 들어간 거지 위임장 위임장이 들어가면 이건 현명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에 가장 잘 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명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갑에 대리인을 본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대리인 이름만 기재했지만 위임장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현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이거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있죠 이것만 하나 별 표시 하나 다섯 개 아니요 이 현명주의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죠 안 나와 택도 없는 소리요 안 나온다고 이상하게 안 나와 현명이 중요한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모의고사에서만 이게 나왔어 1번 현명을 안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얘가 대리인이란 걸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누구 행위로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우리 모의고사에 본다를 추정한다로 해가지고 한번 기출을 했어요 본다 추정은 다른 개념인데 그 시험을 원래 안 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시험을 내지 않는데 나왔다라고 놔둬 그냥 건들지 말고 그러면 자 봐요 갑을 병이란 말이야 얘가 현명을 안 했죠 그럼 상대방 병은 얘한테 등기 넘겨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현명 안 했으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한테 야 병 미안해 나 이거 현명했어야 되는데 착각을 했네 이거 현명했어야 되는데 이거 백구조 착오로 취소하고 다시 현명해서 계약하자 그랬더니 판례가 2번 착오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말과 같은 거야 근데 현명을 안 했어 근데 상대방이 누구야 병이 얘가 대리인이란 걸 안 거야 을이 그러니까 갑이 지나가면서 나 을한테 대리권 줬다 그랬나 봐 병은 알아들었지 근데 을이 현명을 안 했어 근데 병은 얘가 대리인한 걸 알아 몰라 알지 그럼 주위 사람들이 을은 갑의 대리인이야 라는 걸 말하더라고 알 수도 있었다고 상할 수가 있으면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과가 비속되는 거 이게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 현명을 하지 않은 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본다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상할 수가 있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된다 이 세 가지만 눈여겨보시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현명 나중에 판례가 나오면 그때 제가 판례를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이야기 하긴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로 한번 가볼게요 다 왔어 이제 이거 끝나고 복대리하고 묶고 아니면 끝나버려 문제 지금 나가 있는 거 아시죠? 제일 뒤에? 제일 뒤에 가면 문제 있을 거야 OX 문제 안 붙었나? 별로 관심이 없나 보군요 붙었죠? 그게 뒤에 또 답지가 있잖아 답지를 또 안 줬더니 답지를 왜 안 주냐고 또 그래요 이게 아이고 자 집에 가서 그것도 풀어봐야 돼요 자 여기 다 봐봐요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시험 끝나고 금방 끝나요 10월 27일이면 금방 옵니다 아겠죠? 절대 뭐예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그걸 할 걸 더 볼 걸 이걸 가장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절대 후회하면 이미 시간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때 좀 잘할 걸 이혼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로 이혼하기 전에 안 싸울 걸 후회해봐야 무슨 상관이요 새로운 세상이 있잖아요 또 반들이 될 건데 뭐 이제 절대 후회하면 안 되는 나중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비교하지 마세요 얘는 절대평가거든 그렇죠? 남이 몇 개 맞고 내가 몇 개 맞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잘 맞으면 되지 그리고 항상 생활할 때도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 남편은 누구 신랑은 어쩐데 누구 와이프는 어쩐데 절대 비교하면 안 돼 어떤 애들은 어떤데 어떤 애들은 어떤데 이번 성적 자화? 그러면서 뭐예요 네 친구 그 있잖아 걔의 성적 어때?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아들 딸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건강하게 절대 비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한 3주 지났죠 지금도 고민한다 여기는 지금 첫 주이지만 2주 지나면 고민할 거야 에이 때려쳐 다시 해 이걸 고민스럽거든 양이 많으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하다가 때려치잖아요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다시 앉아있다 여기 와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 지어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이게 비비고가 아니야 후비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가장 많이 해요 전 냉장고에 전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냉장고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이 두 문장이 붙어있거든요 항상 저 냉장고에 이게 저 지금 살고 있는 이 서울집에 시골집 말고 시골집은 안 붙어놨어요 시골집 냉장고에는 뭔지 아세요? 매달 들어가는 통장 아들내미 용돈 딸내미 적금 이렇게 있잖아요 칸막이 쳐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입금시킬 때마다 동그라미 쳐요 그게 지금 11월까지 동그라미 쳐줬고 이제 한 달 남은 거지 이렇게 잊어먹으니까 내가 항상 그것만 달려있고 그것만 내 통장에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집사람이 넣어주지 않고 자 오해하지 말고 자 봐요 그러니까 절대 후회하지 말고 결정을 했으면 쭉 가시고요 안 되면 뭐 저는 때리쳐야 되겠다 그러면 뭐 줄 수 없죠 뭐 그거 근데 후회하는 하지 말라는 거죠 10월 27일 날 샨보고 나와서 아 그때 더 할 걸 그러지 말라는 거 후회한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제 3개 남은 거예요 여기까지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죄수 좋으면 두 문제예요 죄수 좋으면 자 그래서 여기 대리권에 하자 하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가장 어려운데 두 번 하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봐봐 집이 있다고 근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애한테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이 집을 그럼 우리 배웠죠 사기를 당한 갑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서 원위치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일대일이니까 취소권자는 갑이 되잖아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리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둘이 근데 이 상대방이 얘를 사기친 거야 사기쳐가지고 이 계약이 이루어진 거지 이 계약을 그럼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 반대로 상대방이 얘를 사기친 거야 대리인을 그럼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즉 누구를 누구를 기준을 삼아가지고 취소시키거나 모효화시킬 수 있겠느냐 왜 두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누구를 기준해서 판단할 거냐 둘 다 기준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걸 대리제도의 대리행위의 하자라 그래 하자를 누구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요 누가 행위를 하는 거야 계약을 대리인 을이죠 그러면 을이 사기를 당해야 돼 을이 강박을 당해야 되지 본인이 당하면 기준이 아니야 갑이 아니라고 을이 당해야 돼 자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면 자 머릿속에 갑을 병이 있죠 지금 항상 있어야 돼 대리는 자 여기다 해볼게요 병이라는 사람 상대방이 화살표 본인 갑을 사기친 거야 갑을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있어야 돼 머리에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갑이 사기를 당했다니까 그리고 을이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취소 안 된다고 기준점이 을이잖아요 갑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로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친 거야 누구를 을을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누가 당했어 을이 당했으니까 기준점이 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봐 아까 뒤돌아가 볼게 한 시간 전으로 대리인은 취소권과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숙권을 받아야 된다고 왜 취소권 해제권은 대리행위의 효과라고 대리행위가 취소사유에 해당돼 무효사유에 해당됐죠 그럼 무효 취소 해제는 누가 행사하는 거야 본인이 행사해야 돼 본인이 그럼 기준점은 누구요 을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취소권의 행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갑 갑이 행사하는 거야 본인이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되니까 다만 얘가 얘한테 뭘 주면 숙권을 주면 누구도 할 수 있다 을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올해에 셔메 냈어 33회 이거 이거 엄청 해요 근데 이거 자 세 번째 이건 어때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사기강박을 한 거야 당신 땅 싸게 안 팔면 묻어분다 그랬다고 갑을 병 얘한테 사기쳤다고 그럼 얘가 쫄아 안 쫄아 쫄아서 계약을 하겠지 덜덜덜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요 병이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의리라는 사람이 병을 사기강박 친 거야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병 왜 혼자잖아 혼자 그럼 얘가 기준이지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셈을 낼 때 가장 잘 내는 게 이거 이 셈이에요 의리 대리인이 병을 사기강박 쳤다 이게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잘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갑을 사기강박 쳤을 때 취소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생각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의 집이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게 여러분들 생각은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뭐야 대리행위 하자는 하자가 뭐야 비지니 통정 착오 사기 강박 어떤 사실 모른다 어떤 사실 알고 있다 과실이 있다 없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누구를 가지고 기준할 거냐 누가 통정을 해야 돼 누가 대리인이 누가 비지니를 해야 돼 대리인이 누가 착오를 일으켜야 돼 대리인이 항상 대리인이 기준이라고 대리인 근데 효과는 누구한테가 효과는 무효치소 해제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런 마스터 북에 있는 내용이야 지금 이게 그대로 자 2번은 놔두셔도 돼요 이제 이건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 자 이걸 하나 물어보게요 내가 집이 지금 한강이 보이는 집이 예를 들면 백채야 백개가 있다고 근데 우리 애가 16살짜리야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한테 내 아들 한번 집 좀 팔아봐 이거 한 15억 정도 가는 것 같은데 한번 팔아봐 그럼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12억에 계약할 수도 있고 8억에 계약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 그걸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해 안 돼요? 그럼 법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대리는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 내가 맡기는 건데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될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정 대리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는 될 수는 없고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이무대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무들이 내가 집이 백채가 있다니까 그럼 아들을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에 야, 아들 한번 팔아봐, 네가 손해 생겨도 괜찮아 그게 무슨 말이야? 본인이 손해가 생겨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리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아요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다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은 있어야지 의사능력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의사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의사를 결정해? 우리 지금 민법상의 의사능력은 보통 한 10살 정도?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미성년자이지만 의사능력이 없는 7살이한테 집 팔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정도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미성년자가 계약한 것을 나중에 행위능력자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지문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별도로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은 좋아하는 지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나오는데 남용이 동그라미 쳐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행령이라고 좀 하나 써놓을래요 우리 시험에 행령으로 시험에 배정된 적이 있습니다 행령 여기 잠깐 봐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워버렸네 이거 그려놨나 여기에? 이거 그려놨어야 되는데 말 참 잘 들어요 글 좀 쓰지 마세요 안 쓰고 있고 다른 건 쓰고 있는 거 행령 써놨어요? 써 놨어요 이거 나중에 써 놓으면 이거 예화해야 되거든 이거 사례를 나중에 뭐 동영상 있으니까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돼 어차피 또 1월달에 가면 다시 나와요 괜찮은데 자 이거 해볼게 대리권 남용은 어떤 거냐면 대리권을 뭐라고 돼 있어요? 함부로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 함부로 보이죠? 대리인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행위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 행위하는 건데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집을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뭘 하는 거야? 현명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매매계약을 받았나 봐요 이렇게 얘가 갖고 날라버린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행령이라 그래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등기 달라고 하겠지 그렇죠? 그럼 갑은 야 나 매매 대금 받은 적이 없다 나 등기 못 준다 그럴 거라고 그럼 얘가 당신 대리인 아니냐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법조문이 없어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법조문이 그래서 이걸 판례에다가 유임을 시켰어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결 좀 해줘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107조 1항을 적용하자 유추 107조 유추 적용하는데 이 107조가 뭐냐면 비지니였어요 비지니 그 앞에 비지니 그럼 비지니 원칙이 뭐였어요? 원칙은 표시한 대로 뭐라고 했죠? 유효가 되지 그럼 여기서 표시가 뭐야? 여기서 표시가 현명이에요 맞아요 현명 표시가 너는 갑의 대린 의린데요 현명을 했다고 그럼 현명하니까 이건 유효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이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럼 갑은 등기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병한테 그리고 도시약 사가지고 을 잡으러 가야지 그런데 만약에 예외로 이 상대방 병이 상대방이 얘가 매매대금을 횡략할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상할 수 그렇죠? 이건 무효인 거지 그럼 무효면 본인이 책임져 앉아 앉아 그럼 도시약은 누가 써야 돼? 병이 써야지 그걸 잡으러 가야 되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대리권 남용인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 비진의를 유추 적용한다 이 질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원칙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다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다 그래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맞는 건데 이상의 시험장에 가면 나 혼자 소설을 쓰거든요 나쁜 새끼 대리인이 횡령을 했어? 그런데 왜 본인이 책임을 져?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게 거꾸로 바뀌어 본다니까 지문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낼 때에 이것만 내 이것 이것을 내거나 이것 여기까지 아니면 이것까지 내요 여기까지 딱 이것만 내요 밑에 건 안 내요 상할 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좀 봐두라는 거 이렇게 해놓고 쉬었다 오면 복대리를 하나 하고 묶은 드리 할게요 알겠죠? 쉬었다 오세요 이제 시간 잘 가요 이렇게 나오세요